그러면 1등에게 먼저 기회 드리고요 2등은 1등을 제외하고 뺏어야 되고요 3등은 1, 2등을 제외하고 뺏어야 됩니다 아 2등이 어떻게 본건지 현재 1등 누구지? 김종민 씨죠? 네 현재 2등이 유선우인가? 네, 전가 봅니다 그럼 나는 얘껄 뺏어도 내는 날 못 뺏네 그렇죠? 그럼 정정당당하게 1, 2등 거 뺏어야 어쩔 수 없죠 뭐? 뭐? 다섯 장 다섯 장 가져가겠습니다 와... 근데 세현이 형이... 아니야! 네 장이에요 어? 다섯 장이네? 미안합니다 잠깐만, 여섯 장 아니야? 아니야? 자, 이렇게 해서 만회하면 되잖아 그렇죠? 다섯 장 어, 그렇지 우와, 부자신 2등, 유선우 씨 다섯 장 뺏어 오실 수 있습니다 문승인 씨 제외하고요 지금 1등이 누구죠? 저 다섯 개? 형... 나섯 개 정훈이 형? 다섯 개 딘딘 내가 딘딘이랑 똑같아 일곱 개? 일곱, 일곱 근데 너, 인우는? 아홉 개 아홉 개? 왜? 맞네 조용히 가만히 있었네 아니면 선우야, 확실히 한 명 죽일래? 아, 일단 네비도도, 네비도도 거만을 한 거만 넣을 때부터 일단 네 장 자, 한 장 남았고요 나 종민이 형 한 장... 아, 근데... 근데... 죽으러 뛰어 올라왔는지... 기부어들 거기 어디 가셨죠? 두 장이나 줘? 형, 왜 나 두 장 줘요? 아니, 아니, 아니 나 반 나눠 줄게, 그럼? 그래도 세상에 형이 체력이 좋다는 거 공개가 됐어 자리 안 가냐? 삼둥 그래, 형 세 장 뺏으면 누구한테? 누구한테 뺏으면 돼? 뭐 좋아, 아무나 뺏어도 돼, 이제 재밌게 할 거면 종민이 형 다 뺏고 그래? 형, 살지 한 번 주세요 뭐야, 형? 야, 죽어라 뛰어 올라왔는데 봤어? 아이고, 이 사람아... 박진기 한 번으로... 아니야... 이 사전은 리뎀이 중요합니다, 리뎅 왼발, 왼발, 왼발 꾸지니까, 이봐 왼발 갑니다! 예! 예! 아이고, 이 사람아... 아이고, 이 사람아... 아이고, 이... 우와!